변한 게 없구나. 아직도 전재중 심부름 중? 야, 이 씨발. 그런 게 아니라. 세상 참 불공평하다니까. 내가 선생 되고 너가 개 사료 사다 주는 동안 걔네는 부모 잘 만나 골프장도 받고 이런 가게도 하고. 그래서 난 여기 있는 게 진짜 다 네 것이길 바랐네, 잠깐. 병만 주던가, 약만 주던가. 나 말고 다른 샌드백은 어때? 그거면 여기 진짜 다 네 것 될 것 같은데. 뭔 개소리야. 내가 최근에 뭘 좀 알게 됐는데 내용이 세서 혼자는 감당이 안 돼서 이런 얘기를 왜 너한테 하냐고. 걔네 밟고 싶은 마음 넌 알 것 같아서. 그리고 난 그때도 사실 네가 제일 무서웠거든. 그럼 내가 제일 무서웠어. 내가 제일 무서웠어. 나만에 제일 무서웠어.